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코로나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한국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봉쇄장벽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이웃들, 신성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트위터 연설과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집에 머무르는 작은 행동이 우리 미국인들에게 선물임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시민에게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식탁에 빈 의자가 있겠지만 올해는 안전을 위해 전통을 잠시 내려놔야 한다면서 바이러스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국민을 위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러면서 이 위기를 모든 미국인이 단합해 해체했습니다. 뛰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We need to remember We're war with a virus. Not with one another, not with each other. This is the moment where we need to steal our spines, we double our efforts and recommit ourselves to the fight. Let's remember. We're all in this together.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지난 일주일 평균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24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세계 최다인 1,29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일 500명 이상으로 치솟아 지난 3월 초 상황 모습을 보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추적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겨울철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크게 우려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 방역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80일 전투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해 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